1, 2, 3, 4, 2, 1 죽여놔오 죽여놔오 사라이 앞에 흔들어 놓고 어떻게 해갔나 사라이 앞에 불길어 놓고 어떻게 해갔나 사그린네여 바다같나여 훔쳐놓고 타려가고 찾을 수 없네여 와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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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라를 내 댁에 망쳐먹는 사람 목까지를 들은 내 시도가 높아서 어두운의 어두운 바람나요 바람나요 와이프 와이프 내 사랑은 용자 내 사랑은 용자 내 사랑은 용자 세상에 예쁜 여전히 섹션 어차피 나만의 저세품대 여전히 뭐니까 내 사랑은 용자 내 사랑은 용자 내 사랑은 용자 예 오빠 속을 뒤집어 놓고 못 보게되네 어리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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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눈물 속에만 보고 때만네 어리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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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호 같나요 우리나라 같나요 공손하고 변화받아 줄 수 없네 엄마가 그때 딱하게 만들어 놓고 싶어 오빠 지내드리는 내 심장 벗겄어 오래로 간나요 간나요 너도 내 사랑 영샤 내 사랑 영샤 세상에 예쁜 그대고 적합하도 세상에 좋아 안 나와도 더 다른 의미 너까지는 없으니까 난 바람 용자 난 바람 용자 난 바람 용자의 손절을 버릇이나요 난 바람 용자의 사랑을 버릇이나요 오빠의 마음을 힘을 버릇이나요 오빠의 사랑을 버릇이나요 난 바람 용자 난 바람 용자 다음에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이 모습보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부른 노래가 누구 노래? 방금 노래 제목은 내 사랑 용자거든요 여러분 뭐라고요?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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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통과해 주는 님이 되니까 제가 지금 또 통과 부탁드렸는데요